... 지각us 어 야드 선광 섬광? 야드 선광 야드 둘이다 그러면 야드 함군영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 야를라 야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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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를라 쏘봐 어떡해 야 너 안 샀어 나 추진 않아서 후우 어, 나 근데 빨간거 막 떴었는데 야드의 함군영 한명 잠깐만 들어왔다 에이 설대,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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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뽕당했어 나 아아, 칫 야드, 야드에서 죽었어 어, 지금 하우스, 하우스 쪽에도 그렇지. 아 나 총알 갈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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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때 에이 설 때. 로비 쪽으로 갔어. 로비 쪽으로 갔어. 로비 쪽으로 갔어. 남훈이 형. 야 야 이거를 쌍게가 캐리하나? 로비로 가가지고 거기 있을 수 있어. 어 B 갔나? 빵꾸 형이 바로 여기서 내 킬 수 바로 따라잡았다. 자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자 조심하시고 발소리 내지 마시고. 자 같이 쪼옵니다. 하나 둘 셋. 자 문 열고. 아마 저 문 안에 들어있을 거야. 저 문 안에 들어가. 어디야? 어? 문이 아닌데? 야 왼쪽인데. 어디? 어디 왼쪽? 어디야? 나 해라 해라 해라. 한 명 해. 한 명 해. 해제 해제. 해. 한 명 해. B가 아닌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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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 아니 뭐 아저씨야. 와 망했다. 아니 A 보고 있었는데 A에다 설치 어떻게 했어? 몰라. A 아까 마무냥이 보고 있지 않았어? 어. 누구야? A 보던 사람 진짜 이 실죽고 해. 진짜 잘못했다 이건. 아 이거 구멍이랑 캐리했는데 이걸 지내. 풀고 다녀. A 그 뭐야. 왔고 죽여. 저희 이번판 지면 비겨요. 어 총 좀. 아 안돼. 미쳤어 이거. 아. 어. 오이. 어. 어. 감사합니다.